흐허헤 으헉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의 스노보리 열사 지금도 박태현 막 날라다니더만 아무튼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정은호 게이트라서 네이처리퍼블릭이 순실이한테 간게 아니라 정은호가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하다가 걸려요 정은호를 잡으려고 한게 아니라 조폭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정은호가 걸려 그래서 전관예우로 해가지고 아 그 누굽니까 한 명이 나와요 정관예우로 한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법조 비리가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병우도 거기에 이제 어느정도 홍만표 변호사가 홍만표가 잡히면서 거기서 홍만표가 정은호를 말도 안되게 전관예우로 불기소 처분해주고 이랬는데 한번만 걸린게 아니라 두번 걸려요 그러면서 이제 더이상 안된다 그랬는데 홍만표가 뒤에서 봐주고 우병우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고 뭐 이런게 얽히고 설키고 하다보니까 순시리까지 온거에요 스노우볼 오집니다 진경준 우병우 터지고 스노우볼 오지게 굴러갔어요 거기에 칩지만 걸리고 임창룡 아무튼 정은호서부터 출발한 정은호서 출발해서 최순실이 터졌어요 진경준 주식받은거 무혐이 됐죠 그건 아니지 주식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대가성을 찾지 못했다 그놈의 대가성은 돈이 있는데 대가가 없을리가 있냐 아 나 진짜 짜증나게 아우 혈압 올라 여전히 근데 김영란법 때문에 뭐 경기가 안좋아지네 뭐하네 뭐 이런얘기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홍만표도 어차피 뭐 탈세? 뭐 이정도로만 기소될걸요 1심이 그렇게 나왔는데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파괴전차 진짜 옵니다 여러분 파괴전차 진짜 좋아요 일단 정글도는데 체력이 까이질 않죠 정글도는게 유지력인데 잘 만들어진다 정글도 마오는게 유지력이 주식으로 정글도 마오는게 유지력은 정글을 위해 정글도 마오는게 유지력이 세차에 세면 정글하게 유지력이 왓더 정글하게 유지력이 내게 만들어진다고 났는데 res사 엘 물 어쩔 에밀 mat 를 잘 됐죠 오 좋네요 아니 다리우스가 티모를 먼저 잡았어? 깔끔하죠 자오 정글 깔끔하고도 깔끔합니다 미드 전멸 빼주고 바텀에서 가져나가서 가져나가서 바로 치켜야지만 한바퀴 다 돌고 한 번 더 가죠 뭐 돈 이빨 모아서 가죠 음 살짝 그거 생겼어요? 싱크 밀려요? 이제 또 맞죠? 어제라 전진할 뿔이다 네 이제 게임 씽크 맞을 거예요 이제 아군이 당했습니다 파괴 전차 터지고요 어? 오지구 으악 뽕 쏘아 쑤아 쑤아 안 돼~~~~~ 쏘니~~ 리산데라 쏘니~~ 리산데라 쏘니~~ 리산데라 쏘니~~ 쏘니~~ 핑 찍어줄걸 ihr 욕먹는 타이밍도 아주 좋습니다 대지의 드래곤은 아우 헤헤헤이 아우 흠 어 어 음 흠 음 음 음 음 음 나팔을 불어라 오우씨 오 여기서 진짜 정글차의 소리를 듣네 또 빡치게 어이없네 정글차의 같은 소리들 야 아까도 헤크림한테 당한건데 지가 미니맵을 못봐서 당한건데 와 나 진짜 그지같은 정글차이는 진짜 심했다 비싼데라 진짜 전사의 군은 전사의 군은 전사의 군은 언제나 전진할 뿐이다 아니 내가 가잖아 이거부터 아 아 아니 이게 진짜 피 찍어둬 저씨 하아 답도 없다 쟤 정글 차이같은 소리야 정글 차이같은 소리야 적을 터치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리산드라 진짜 듣기 싫네 저 바보같은 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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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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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하아... 아 간모가 나 너무 부담스러운데 지금? 딴거보다 오! 오! 오오C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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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가 없는 상태된 상태료가 다가오고 2차가 없어서 올라가는 상태료를 40대가 있다 1차가 없다고 부르는 상태료입니다 1차가 없던 상태료가 빠졌습니다 2차가 다가오고 3차가 다가오고 2차가 다가오고 결국은 짜오가 헤카린보다 잘해서 이깁니다 이제 기어더가 높아집니다 이제 보십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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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짜오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 사봉 사 사 사 아 에 사킬 사 대스 사 어시 사 사 사 좋습니다 싶습니다 엏 으아 티모가 티모의 실명이 쪼가면 되죠 어떻게 되는거에요? 이렇게 되는겁니다 용은 가지말고 용 가라 뭐 어쩌라는거야 아이씨 용 가면 되죠 이런거 정부를 딱딱 박아주면서 딱 박아주면서 거드라를 가고 그 다음에 망자의 갑옷을 가고 하할 이사람들 AP템하나 가고 뭐야 구원이었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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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게임도 잘 못보는데 더럽게 시끄럽네요 바로는 뭐 바론이야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라잇 어 슬로그 올렸어요 아니 저 아니 전멸이 아니라요 아저씨 강타 쓰리라고 강타 하아 아니 누가 정글 차이라 그래 어떤 놈이야 이란 쓰레씨 쓰레같은 놈 헤라잇 하이 달콤하 oh SENDEして 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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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얄란데 갈껄 체력회복한다 그러다가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슈미 및 처음부터 1개 손에 감상하십시오 따라할 맏 WTO 럭 n 적의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너무 아깝다 바론버프 너무 아까워 에워 저게 하나도 안보이니까 베인이 아래에 있고 그러면 탑쪽으로 어허헛 으 으 이제 뭐 건물미는 기계 아닙니까? 또 건물도 엄청 잘 밀어요 뭐죠? 하지만 동료들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어정 전졸도 탔는데 난 탈 생각이 없었는데? 1대1을 지지 않아가지고 쟤가 9,5,7 훌륭하죠? 발원도 잘 잡고 건물도 잘 밀고 한타 때 파괴 전차로 잘 살고 완벽합니다 아니 뭐 개인한테는 안될거에요 아마 뭐 이런것도 잘 잡고 암살대 아닙니까 거의?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5.9 승급전 자극을 얻으셨습니다. 진, 다리우스, 미산드라스레시... 남한 S가 아닌... 버스 탔네... 왜 남한 S를 안줘... 뭐 타는 것도... 좋습니다. 브론즈 2에서 승패패 예상한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일이라는 건 사실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죠.